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권진호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끔 비가 내리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모레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아침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대부분 해상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전국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라권과 경남 내륙은 저녁까지 그 밖의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에는 모레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광주 22도, 대구 23도, 부산 24도로 20도에서 2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대구, 부산 28도, 광주 29도로 24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더 쉽고 자세한 내일 날씨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강수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7시 현재 전라북도와 경남권, 충청권, 경북, 강원 일부 내륙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간당 10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기압계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저기압이 점차 이동하면서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라권과 경남 내륙은 저녁까지, 경남권 해안은 모레 새벽까지,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모레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간대별 예상 강수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에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충청권과 전라동부, 경북 북부, 경북 남부 동해안, 경남권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 경남권 해안에는 시간당 7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내일 아침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계곡이나 하천에 물이 급격히 불어나 위험할 수 있으니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 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내리는 비의 예상 강수량은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많은 곳은 150mm 이상 예상되고요. 대전과 충남 남부 내륙, 충북, 경북 북부,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많은 곳 120mm 이상 예상됩니다. 또한 전라권과 강원 남부에는 많은 곳 100mm, 그 밖의 서울, 인천, 경기도에 20에서 80mm, 제주도, 서해 5도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대부분 해상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강원 산지는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날씨였습니다.